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며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든 임재해 계시죠 내가 주방에 있으면 그분도 주방에 계시고 안방에 있으면 안방에도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행위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에 맞게 말씀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안 보시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남을 속이고 비난하고 가늠하며 속된 말들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물두멍에 씻어야 합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아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들이며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가 가장 잘 상달되고 응답되는 비결입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느릿하게 상달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의탁이죠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한다면 그것은 의탁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고 맡겼을 때 기도응답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믿고 맡겼으면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분과의 교제, 교통이 없다면 나의 행위를 돌아보고 진실되게 뉘우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의 옳고 그름, 잘잘못을 따지며 판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교만은 그럴 때 고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비결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시기 위해 마음을 다루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우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우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늘께서 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소의 번제면 연락하시도록 드리라고 하시며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즉 온전한 예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가장 귀하고 비싼 향유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것 한 여인이 자신의 소유에 전부 곧 두랩돈을 헝금함에 넣는 것 등을 말합니다 소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불량을 가진 자가 인색한 마음을 품고 비둘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없겠죠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무엇이 온전한 예물이 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주님께 몰고 생각은 다른 것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흠없는 예물이 아니라 흠있는 예물이 되겠죠 번제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온전히 태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이며 산제사 즉 영적인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마음의 악을 품고 악한 자 자신의 애굴을 따르며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역시 탐욕과 거짓된 마음이 가득했고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감추고 거짓으로 드렸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 역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하여 주님을 떠남으로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좋은 것 곧 향유옥합을 깨뜨림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요 이처럼 주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용서해야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로 연락됩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를 들이며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나의 영혼육을 의탁하며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자아를 꺾는다는 뜻이죠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뜻을 접고 그분 뜻에 순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할 때 내 뜻과 고집이 꺾이지 않습니까 자아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고 동행하며 순종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곧 산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나를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 되며 흠향하시고 받으시는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로 흠 없는 것으로 예물을 드렸지만 신약시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후의 예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온전히 번제로 태워 드릴 때 그 기름으로 내면의 등불을 밝히며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이 준비되는 것이죠 슬기로운 여인처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 천국 전체에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